정말 모두들한테 다 힘을 받았고 다 위로를 받고 정말 멤버들 덕분에 정말 힘이 났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길게 저한테 문자가 오는 멤버가 있었어요 왜 무서워? 진영이야? 나 진짜 알아? 와 대박 상상도 못했다 왜 상상 못해? 왜 상상 못해? 왠지 알려줄까? 난 너한테 메시지를 다섯 번도 못 받아봤기 때문이지 그것도 한둘 진짜 더욱 예상도 못했었고 오 야 진짜 미만이야 근데 중간말은 다 이제 생략하고 내 끝말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걸로 처음 들었어요 마지막! 마지막! 해야 돼 해야 돼 너무 궁금하다 이거 무슨 소리야? 기적이 나간다 사면 나오고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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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화시 진짜 나왔다 진짜 나왔습니다 여기서 진짜 한 10분 정도 먹었다는 것 오우 10분만 먹었어요 진짜 10분 정도 알고 있는데 와 나 순간 같은 사랑한다 그런건 적 있나? 야 나도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